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바로 니들이야 믿지도 않는 것들이 여긴 왜 와 어디 한번 잘 맞추나 보자 고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우리 선녀님도 안 나타나 그렇다고 안 나와요? 너희 같으면 나오겠니? 의심받는데? 세상 일이란 게 그래요 믿는 만큼 보여 그냥 돌아가 네? 야야 눈에 힘 풀고 좀 웃어 선녀님 나오시게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게 무슨 소용이야